삼성화재 삼성화재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특히 장애인의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서 지금 수년째 장애인학교를 대상으로 벽화그리기 가족봉사활동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올해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참 뿌듯한 마음입니다. 저희가 9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완성보니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고 저희가 그린 그림들이 학생들이 보기에 많이 공감이 될 정도로 그려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완성된 그림을 보니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너무 만족도도 좋았고 학생들이 봐도 똑같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. 이 친구랑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동료랑 만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 친구가 이설 오늘 où 한글자막 by 한효정